2021년 여름 가평 풀장에서 일어난 스크래치 사건 그날의 왜곡된 기억을 지금 말씀드리려 합니다 네가 원투한 거야? 얘는 계속 인정을 안 하더라고 난 가만히 있었고 얘는 다 물속에 밀었고 도겸이가 계속 억울한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 내 입장은 나는 분명히 수영장에서 이렇게 있었어 근데 조슈아가 나한테 이렇게 뭐가 가는 거야? 나는 그래서 그냥 받았지 받아서 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간 건데 내 기억에는 형이 이제 날 밀었으니까 그때 나도 방어하려다가 한 거다 한 거다 미안해 하다가 형이 근데 밀긴 했던 거여가지고 밀긴 했던 거여가지고 천천히 해도 미안하지만 형이 밀긴 했던 거였어서 어쩔 수 없었다 야 도겸 주수야 도겸 주수야 나도 안 하죠 나도 안 하죠